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증명하는 내용 만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셔. 만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계셔. 이게 부처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지구를 1만 개를 부셔가지고 작은 먼지 미세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만불찰 미진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만불찰 미진수. 상상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더 넓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숫자하고 똑같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숫자예요. 계시니 같이 이름이 동명법회라. 똑같이 이름이 법회. 법자 지혜했자. 진리에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보살이다. 부처님이다. 이건 부처님이네요. 각형기신하사 각각 그 몸을 나타내서 제 법회 보살 전하야 법회 보살 앞에 나아가서 자여시현하사대.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많은 부처님. 전 우주가 동원해서 어디 움직이고 가고 오고 하겠습니까? 전 우주가 동원해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뜻이겠죠. 그렇게 봐야지. 그 많은 부처님이 동원하면 동원하는 데만 해도 수십 년 걸릴 텐데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움직인다, 간다, 온다 이렇게 부패보살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상식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안목은 특팀한 안목, 아주 뛰어난 안목. 완전히 다른 견해로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환경의 견해로서 보면 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얘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환경 공부를 하는데 내 혼자만 환경 공부하는 것 같지만 백조세포가 동시에 환경 공부하고 백조세포가 같이 웃고 울고 한단 말이야. 그 사실 알잖아요. 이제 우리 과학적 지식으로서 그 정도는 아는 거야.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도 과장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비과학적인 과학의 원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 여시연나 대 선제 선제라 나아가고 오고 가는 그런 인간들의 형식을 빌려 쓸 뿐입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법해요. 그대가 지금의 능설 차법 하나니 능히 이 법을 사랑하는 이 법이 뭐죠? 초발심 공덕, 처음 보리심을 바라는 데 대한 그 공덕, 거기에 대해서 설했는데 아등, 시방, 우리들 시방의 각 만불찰, 미진수, 부채도 또한 이 법을 설하며 그러니까 법회보살 그대 혼자만 설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가 초발심 공덕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는 캄캄한 눈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일체제불도 실여시설이니라 모든 부채도 또한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이 법을 설하고 일체제불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득이기라 현재이기라. 여설 차법시에 그대가 이 법을 설할 때 만불찰 미진수 보살이 있어서 발 보리심하니 보리심을 바랬으니. 보리심. 보리심에 대해서 자주 나왔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정음수님 이야기를 했고 자제공덕교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음수님 하시는 일이 순전히 보리심을 내서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일. 나쁜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인지 압니까? 나쁜인 사람만 나쁜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정확하죠? 나쁜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법학연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오셨는데 빛이 빛이더라. 빛이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받고 나자마자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빌어서 알았다. 여기 언제부터 사람이 있었지?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명이 빛이니까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는 광명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남도 생각한다. 보살은 뭐가 보살이지? 보살피는 사람이 보살이야. 남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보살이라고. 말놀이를 하려면 이래 해야지. 말놀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보살이야. 그것만 기억해도 그냥 간단해요. 보살필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시고 광명이 빛이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빌어서 알았다. 경전에는 그렇게만 이야기해놨어. 그래 우리 마음의 부처님의 법의 광명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따르고 몸이 따르는 이. 바로 이것이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제공덕계 정엄수님이 뭡니까? 워낙 그 일을 잘하니까 전 세계 15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는 다른 나라에 가서 지원하지요. 지원하면 모든 경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경비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초파엘되면 등을 만들거든요. 등을 만드는데 신물들이 계속 만들었어. 그런데 차츰차츰 옛날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냥 만들었어. 차츰차츰 세월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 뭐 차도 한 잔씩 내와라. 과일도 한 번씩 내와라. 뭐 과자도 한 번씩 내와라. 왜 이런 거 가져오노. 좀 더 좋은 거 사와라. 자꾸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스님들 그만두세요. 원주실에서 주지스님이랑 등 만드는 경비보다도 차담값이 더 들어가는 거야. 차담값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만두세요. 그래가지고 사람 동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자 불러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제 사찰에서 김치 같은 거 많이 담그잖아요. 김치 담그는데 뭐 장갑이다 뭐다 필요한 것을 전부 사중에서 준비해 줍니다. 사중에서 그것도 준비 안 해 주냐고. 그리고 또 그날은 또 잘 대접해야 돼. 신도들이 와서 김치 담그자도 잘 대접해 줘야지.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와. 봉사자들도 잘 안 와. 그런데 대만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에 가서 봉사하는데도 비행기 표 전부 자기가 사고 점심값도 전부 자기가 다 준비하고 장갑도 자기가 다 준비하고 전부 일체 경비. 단돈 1원도 운영하는 사정에서는 들어가지가 않고 개인이 다 책임져 버려. 그러니까 봉사가 이루어지지. 그런 자세로 봉사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봉사자 자격이 없어. 그래서 봉사자들 만나보면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사람들이 워낙 좋아. 가서 만나보면 사람들만 봐도 그 인품이 전부 그런 사람들만 골랐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사람들만 봉사자로 그렇게 합격을 시켜가지고 봉사하게 해. 아무나 봉사한다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봉사단체 얼굴을 더럽히는 게 되죠. 함부로 하면. 그렇습니다. 봉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북한까지 와가지고 몇 수차례 수십 명이 어떤 경우는 수백 명이 그렇게 와서 해도 전부 자기 경비 자기가 다 돼가지고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참 봉사 마음의 아주 어떤 진정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이다. 내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다. 진정으로 남을 살펴주는 것.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살은 보살피는 사람이다. 같은 뜻이죠. 어떻게 보면 보리심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든이 우리들이 지금의 실수기기 오되 다 그에게 기록을 준다. 기별을 준다. 그걸 이제 합하면 수기 이렇게 되잖아요. 실수기기 했으니까 그에게 그의 기록을 준다. 하되 수기 주는 거예요. 수기 준다. 우리 식으로 하면 수기를 준다. 당내세 앞으로 올 세상에 천불가설 무변급을 가위 없는 급을 지나서 동일급 중에 같은 급 가운데서 부처가 될 것이니 부처가 되어서 세상에 출응할 것이 호대, 개호, 청정심여래요. 다 이름이 청정심여래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만 불찰 미진수 보살이 보리심을 바랬으니까 그들에게 숙여주는 거죠. 청정심여래요. 소주 세계는 각각 머무는 바 세계는 각각 차별하니라. 각각 세계가 약이 있는데 각각 차별한 세계에 살더라. 미래의 이익이라 아등이 실, 땅, 호지, 차고하여 우리들이 다 마땅히 이 법을 호지해서 보리심에 대한 법입니다. 보리심에 대한 법을 보호해 가져서 미래의 일체의 보살들로 하여금 미정문자로 아직 듣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계실 등은 개호리라. 다 얻어듣게 하리라. 보리심. 그리고 초발심 할 때 그 심자가 보리심을 맨 처음 바란 거기에 대한 공덕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비군 이스님 한 분이 월력을 세워서 처음에 그쪽에 화련이라고 하는 대만 화련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그마한 절에서 신도 모두 해야 30명이었어요. 30명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30명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죽통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 대만에 된 대나무가 많잖아요. 그 대나무를 또 생활에 이용을 잘해. 대나무를 척척 자르니까 그러면 절에 있는 대나무 그거 뭐 돈이 듭니까? 노량만 들지. 잘라가지고 통 하나씩 줬어. 주면서 여기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20원인가 되더라고요. 20원인가 뭐 하여튼 14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라. 그래 매일 여기다가 뭐 20원이라고 합시다. 20원씩 넣어라. 그래가지고 한 달 되거든. 뭐 생활에 바쁘니까 매일 올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씩만 그 죽통에 들어있는 돈을 들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바로 그날로 내려가가지고 마을에 내려가지고 구호활동을 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죽통 세월이라 그래. 처음에 30명 신도들 데리고 그런 식으로 그 주변에 대만도 참 지금부터 뭐 40년 5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 돕고 병든 사람들 돕고 특히 병든 사람들 의료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돕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대만과 또 중국 본토 등등 해서 대형 병원이 여기 부산대학 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이 지금 뭐 7개인가 8개가 되고 대학교가 있고 뭐 고등학교 뭐 유치원 중학교 말할 것도 없이 많고 봉사자가 그러니까 1500만 명이니까 전 세계 그렇게 이제 구호활동을 잘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교회도 두 채나 지어줬고 성당도 세채가 지어주고 부처님의 진정한 그 정신이라면 네 종교 내 종교가 아니고 고통받는 중생이 눈앞에 보일 뿐이다. 고통받는 중생이 화두다 그냥 고통받는 중생이 눈앞에 보일 뿐이다. 그것이 무슨 뭐 잠깐 인연 따라서 무슨 기독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그건 살다 보면 인연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급선무다 말이야. 이런 그 정신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도 지어지고 천주교도 지어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진이라 이건 이제 또 환경에 이치는 이제 모든 것이 인도라만 그물처럼 인도라 그물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고 어디 한 곳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에서 무진 다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 사천하 수미산 위에서 이와 같은 법을 세라에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러한 교화 듣고 나서 문의의 교화 받는 것과 같이 저 앞에 처음에 가틀렸자 듣고 나서 교화를 받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시방 백척 나유타와 무수 무량 무변 무등과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인 지인 법계 흑원계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도 역설 차법하여 또한 이러한 법을 설해서 교화 중생 하나니라 중생을 교화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일파자동 만파수라 해서 말하자면 물결 하나가 움직이면 만 가지의 물결이 동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전부 연기 관계로 되어 있다 그걸 환경의 안목으로 보면 법계 연기 전체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전부가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설법자가 그 법을 설하는 자가 동령 법현이 다 불실력 보며 부처님의 실력을 쓴 까닭이며 또 세존의 본래의 원력 때문이며 또 그 다음에 위협 현시 불법 보며 그렇습니다 불법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 까닭이며 그렇습니다 불법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그 가르침이 부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 이 세상에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뛰어난 가르침이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전에 스님들 공부할 때 부처님 밥 먹고 말이야 무슨 뭐 한시나 얽혀서 논어 맹겨나 이야기해서 노자장겨나 이야기해서 그거는 속가에서 할 일이지 부처님 밥 먹었으면 불법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여기 스님들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공부하잖아요 옛날에 못했던 잔소리 이제 뭐 나이도 들었고 겁날 것도 없고 해가지고 막 사정없이 해버립니다 사정없이 해버려요 그 뭐 이제 내가 그런 그 바른 소리하고 꾸중 안하고 어디 가서 누구가 또 바른 소리하고 꾸중하는 걸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스님이 내가지고 부처님 밥 먹고 말이야 세상 소리 그거 하고 있으면 밥값을 내놓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안 그래요 불법 뭐라고 현시 불법 보며 했잖아요 위욕 현시 불법 보며 불법을 부처님 법을 나타내 보이고자 한 까다리며 또 위욕 지광보조고며 그랬습니다 지혜의 광명에 널리 비치게 하기 위한 까다리며 또 위욕 개천 시리고며 시리의 진실한 뜻 진리의 의미를 열어 드러내고자 하는 연고며 또 위령 증득 법성 고며 그렇습니다 법성을 증득 깨닫게 하고자 하는 연고다 법성 법과 성 이렇게 해도 좋고요 법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 성은 그 모든 현상들의 실체 본성 그것을 성이다 우리 법성 원령 무의상 할 때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을 증득해 깨달아 얻게 하기 위한 연고며 위령 중예 실 환희 대중들이 일단 기뻐야지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다 환희 하고자 하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또 위협 개시 불법 연고며 불법의 원인을 열어 보이고자 하는 연고야 이유가 열 가지 또 위더 일체불 평등하며 일체부처님의 평등함을 얻기 위한 까닭이며 또 위요 법계 무료 이고며 고롬 법계가 둘이 없음을 환하게 알기 위한 까닭으로 설 여시법이니라 이와 같은 법을 설안하니라 그렇습니다 법을 설안하는 데는 이와 같이 많은 이유가 있다 많은 원인이 있고 까닭이 있어서 이러한 법을 설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뭘 해도요 단순하게 그것만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더운 날 여기 와서 한 시간 남짓 공부하고 가는 거 내가 혼자 공부고 단순한 신행생활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첫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또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뭔지 모르는 것이 한 8월은 되고 그저 알아듣는 게 한 2월쯤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익은 공덕이라 귀로 스치고 지나간 그 공덕 그것이 언젠가 툭 튀어나와요 저는요 어릴 때 천수경 외우라고 해도 그 글자 하나도 모르고 한글만 그냥 음만 외웠어요 음만 그냥 뭐 재무자성 종심기 신양결시 제영망 재망신멸 양구공 신영령이 진참회 나몰라 다녀더라 외우는 것 하고 똑같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어느 날 그게 다 뜻이 깨어져 그래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활용을 잘하는 거야 그거 언제 누구에게 설명 들은 봐도 없어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전구업 진원이 뭔 말인지 몰랐어 그런데 구업을 깨끗이 하는 진원 그게 그냥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푹 익으면 절로 우러나게 돼 있습니다 푹 삶으면 국물이 우러나게 돼 있어 그런데 조급한 마음 가지고 그냥 한두 번 와서 들어보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무슨 우리가 삼국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춘향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알아들을 수 없지 당장에 못 알아듣죠 물론 그러나 그게 듣고 듣다 보면 세월이 가면 그것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구업 진원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 구업을 깨끗이 청정하게 하는 진원이다 그것도 전부 누구에게 설명을 들은 바도 없어 재무자성 종식 같은 건 더 설명 들을 길이 없었어 그런데 세월이 가고 이것저것 부서적으로 다른 것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아줘 버려 그렇게 됩니다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들은 것은 아무리 내가 소홀히 듣고 해도 그걸 빼내서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귀를 통해서 저 깊은 아리아식 속에 장식 장식 속에 이미 갈무리 되어 있어요 사람의 컴퓨터는 만능이 돼가지고 저절로 저장이 됩니다 저절로 저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느 날 작동을 하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회보살의 중성이라 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법문은 꼭 개성으로 산문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듭 개성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설계의 의미라 개성을 설하는 의미라 이씨의 법회보사리 진 허공 개 시방 국토 일체 대중 모임을 보호관 두루두루 널리 살피시고 욕실 성취 제 중생 보며 모든 중생들을 성취 하고자 하는 까닭이며 또 욕실 청정 제 업 과보 모든 업 과보를 업의 과보를 정치 깨끗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성을 살았는데 앞에서 보리심에 대해서 그렇게 공득이 많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시 개선으로서 이야기하는 데도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욕실 개연 청정 복교 보며 청정 복교를 다 열어서 드러내고자 하는 연고 욕실 발제 잡염 근본 보며 잡염 잡대고 뒤섞이고 물든 그런 뿌리들을 다 뽑아서 제거하고자 하는 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우리들 의식 속에는 깔려있죠 그리고 욕실 증장 광대 신의 보며 광대한 믿음과 이해를 광대한 믿음과 이해를 증장하게 하고자 하는 연고 그렇습니다 신의 중요한 거죠 믿음과 이해가 늘 자라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욕실 지 무량 중생 근이라 할 영없는 중생들의 근기를 다 알고자 하는 연고 명 욕실 영지 삼세법 평등 과거 현재 미래 삼세법 평등 다 알게 하고자 하는 연고 명 욕실 영 관찰 열반계 열반의 경계를 다 관찰 하게 하고자 하는 연고 열반의 경계 번해가 사라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진 그러한 경계를 환하게 관찰 하고자 하는 연고 욕 경장 자아 청정 선건 자신의 청정한 선건 자신의 청정한 선건을 증장 하고자 하는 연고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청정한 선건이 그래도 있습니다 부치미인데 예배하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또 경보고 또 이렇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환경을 그래도 이렇게 맺은 인연들 이게 다 선건이에요 청정 선건입니다 우리들의 청정 선건이요 자아 청정 선건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사리가 그냥 혼탁한 물만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향기나는 물이 계속 연못으로 나의 마음의 연못으로 한 머리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또 흙탕물 또 들어오고 오염된 물도 들어오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청정하고 깨끗하고 향기나는 물이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오느냐 이게 관건이야 결국 이게 관건이야 알아서 하십시오 모토들 그건 각자 각자 학위에 달렸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이유 그러한 이유도 하나 있고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개송을 설해서 말씀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 개송을 설하는 데는 이런 열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열 가지 이유 지혜와 행어의 원만이라 위리 세간 발대시만이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바랬으니 나쁜인 사람은 나쁜 놈 그 다음에 참 아주 이해하기도 쉬워요 보살피는 사람은 보살 그렇습니다 위리 세간이 뭡니까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 보살피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첫째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보살피고 차츰 차츰 확대해서 이웃을 보살피고 나하고 인연 많이 맺은 사찰을 보살피고 사찰의 스임도 보살피고 또 그 다음에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사촌, 오촌, 육촌도 보살피고 또 옛날에 인연이 있었던 같이 공부하던 친구도 보살피게 되고 그렇게 확대해 가면 차츰 차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큰 마음을 바라게 됩니다 위리 세간 발대신 좋은 말이죠 기심보변의시방 그 마음이 보변한다 두루두루 퍼진다 어디에 시방의 중생과 국토와 국토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법과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의 가장 수성한 바다에